할로윈 오늘 낮 동안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였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과 밤에 일교차가 10도 가량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도입니다. 낮과 밤에 큰 기온차로 옷 입기 참 애매한 날씨인데요. 한글날인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 개화식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9월 27일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북 북부로는 10월 14일부터, 경북 남부로는 10월 18일부터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는 10월 하순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8도, 낮이 되면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